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정혜 전냉면입니다 오늘도 제가 10시에 저 포인트에 공수솔러 포인트에 제가 낚시를 나왔습니다 낚시를 나왔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꽝 꽝 칠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파도가 너무 세고 지금은 날물이 시작됐습니다 날물이 시작되고 지금 중날물까지 지금 됐는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면 캐스팅은 한 몇번 해봤으나 캐스팅은 한 몇번 해봤으나 자 여러분들 제가 깡 한번 했습니다 조금전에 1.5 목줄을 터다 묶고 다 튀어가지고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 한번 좀 돌려보겠습니다 우리 팬분입니다 자 지금 저게 우리 팬분들이거든요 자 한마리 했죠 망상어입니까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좀 해봅시다 지금 겨울철에 망상어가 나오는게 지금 현재까지만 망상어가 나오는거는 매운탕이라든지 해를 해먹어도 진짜 참 맛있는 고기거든요 지금 현재까지는 쇠끼를 안가져있기 때문에 참 맛있는 고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절로 조금 올라가서 제가 방송을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납시를 오시게 된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영상에서 영상에서 유튜브 벌리는 영상이 보지만 잘 안됩니다 제가 이렇게 납시를 저쪽으로 해보는 결과여서 오늘 여기서 진짜 며칠새로 망한번 했습니다 제가 고기를 못잡아다 놓은게 아닌데 딱 1.5가 한번 딱 터뜨리고 날끼네 저거 어디다 담어야죠 그 미니스 왜 reh기로 담어어야죠 여기 이 무니스노에 여기로 담어어양니다 여 저러면서 여기 무니스노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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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더 할거였다가 더 좋은 영상이 나온다 하면 바로 영상으로 더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